안녕하세요. 훈토이TV의 훈이에요. 오늘 만나볼 포켓몬 카드는 확장팩 제1탄 X콜렉션과 Y콜렉션입니다. X는 제르네아스, Y는 이벨탈입니다. 전설의 포켓몬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X콜렉션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X콜렉션 표지 모델이 누굽니까? 전설의 포켓몬, 제르네아스죠? X의 제르네아스 여기 종류는 60종입니다.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다 개봉했죠? 이제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치 자만칼 으라차 절각참 절각참 아쿠스타 야나키 노고치 자만칼 악비알 악비알 고고트 홀로카드 나왔습니다. 레어카드 고고트 인도악이 돌격돌진 인도악이 돌격돌진 푸오코 별가사리 아보크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피카츄 야나푸 야나푸 하데리오 개굴반장 비비용 나비 나비 나비가 있습니다. 컨버트 파우더 컬러풀윈드 피그킹 피카츄 야나푸 켄타로스 켄타로스 플레이어단 쪼무렉 입니다. 나몽룡 개구마르 쪼로아 개굴반장 파르토 마그카르고 파르빗 나몽룡 스왈로 요거 똑같은거네 조무래기 메이클 마그카르고 파르비 플라타노 박사 마폭시 마폭시 홀로카드 매지컬 플레임 플레이즈 볼 레어카드 깜눙크 깜눙크 압 아보 메이클 바랜드 특수에너지 레인보우에너지 깜눙크 압 아보 메이클 기력의 덩어리 노보총 볼비트 테일러 마그마그 켄타로스 우와 제르네아스 EX가 나왔네요 여기 박스의 주인공 제르네아스입니다 제르네아스 떴습니다 전설의 포켓몬 제르네아스가 떴습니다 HP는 170 브레이크스로우 블레이스 블레스트 엑스 140입니다 EX카드 메인표지 모델 떴습니다 메가 루카이오 판초를 입은 실드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 벌비트 테일러 히메머리띠 테르나 벨가사리 하데리어 루나톤 스왈로 비비뇽 또 나왔네요 야니압 야나프 별가사리 하데리어 아보크 롤러스케이트 중복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나름 퍼프 아보 야나프 플라테너박사 바랜드 풀꽃 나름 퍼프 아보 특수에너지 레인봉 에너지 라이츄 나왔네요 라이츄 귀여운 라이츄 부니벌레 노고치 푸오코 진화사이다 노보총 으라차 부니벌레 노고치 악비야르 절각참 부니벌레 개구마르 조로와 으라차 히메머리띠 개굴닌자 나왔습니다 개굴닌자 개굴닌자 물수리검과 안개배기 레어카드가 나왔습니다 개굴닌자 피그점프 분또돌이 코사노 아보크 노보총 마그까르코 피그점프 분또돌이 힘의 머리띠 절각참 피그점프 분또돌이 히어라 코사노 켄타로스 조무래기 또 나왔습니다 마그가르고 시그점프 분또돌이 테리나 기레게덩어리 이에스카드 한장 더 나오길 바랍니다 터색골 개구마르 아주 귀엽네요 마글가르고 바렌드 그것도 또 나왔네요 홀로카드 제일 처음에 나온 홀로카드인데 또 나왔습니다 오 귀엽네요 요테리 토쇄골 개구마르 바보크 노보청 악비리르 부니벌레 요테리 히메머리띠 절각참 3팩 나왔습니다 여기서 EX카드 한장 더 나와야 됩니다 파르빛 악비리르 부니벌레 악비아르 메가 이상의 꽃 EX 나왔습니다 메가 이상의 꽃 EX 요거 제가 없는 카드인데 나왔네요 메가 이상의 꽃 HP는 230 크라이시스 바인 120입니다 EX카드 두장째 나왔습니다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나몽룡 메이클 파르빗 테르나 켄타로스 라스트 마지막 루나톤 나몽룡 메이클 아쿠스타 기르기 덩어리 끝났네요 오늘 여기 레어카드가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 여섯 일곱장 그리고 EX카드가 두장 나왔습니다 훈토이티비 오늘은 XY확장팩 제1탄 X콜렉션을 개봉해봤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장난감 포켓몬 카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